왔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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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뭐야 뭔가 색깔이 약간 다 용... 감성돔 새끼다 뭐 감성돔 새끼야 보고지 아 보고예요? 아 반짝반짝 빛나길래? 그래도 형이 약간 다른 오종을 잡으시네요 뭐? 저랑은 다른 오종을 잡으시네 이것도 다 먹을 수 있어 죽죠 어? 아니 내가 보고 요리사 자격증은 없어도 이거 저기 뭐야 그 전문가한테 배웠어 아이 없어도 하면 난 안 먹을래요 뽀뽀했는데 얘가 내 입술을 깨물었어 우와 어우 이거 살려줘 말아 살려줘야죠 아 날 깨물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왜 어? 지금 걔도 순결이 있는 애인데 오우 순간적으로 깨물었어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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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간적으로 깨물었어 순간적으로 깨물었어 순간적으로 깨물었어 한글자막 by 한효정